아 제가 지난 방송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방송하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다른 결말은 뭐가 있나 봤거든요 아니 진짜 전세계 0% 개트롤 결말이 있더라고 진짜 충격 먹었음 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계 0% 그냥 엉망진창인 게임이 근데 그게 진짜 게임이지 리드 뭐 아웃솔이겠죠? 상대가 노틸러즈라서 충분히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맞추다 와우 아이고 하필 저게 어 어쩌이래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듯함 시작이 좋네요 아니 암흑의 인장? 암흑의 인장 유미 퍼프시 먹은 것치고 솔직히 노틸러스 같은 거에 먹는 것보다는 유미가 먹는 게 낫긴 해요 유미가 킬 먹은 건 의미가 있긴 하거든 암흑의 인장 유미가 암흑의 인장 유미가 아우 아파 상큼하네요 더 말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 바텀 네이스 아군이 당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ㄷ차 아클 한대 맞추고 아클 소개조 educated 들어서 성타로 먹고 사안 대 오케이 그럼 가줄게요 아우솔도 빠지네요 돌아갑시다 손 빼야 되지 않을까요? 아톰이 위험 어 뭐 살아남는 듯함 좋아요 와 유미 잘 큰거 봐 제압골드 붙었는데요 아니 유미한테 제압골드가 아톰이 가야겠다 뭐야 와 까비 잘 도망갔다 사실 선택을 좀 했거든요 탑에 텔포를 타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바텀 가는 선택이 있었는데 탑보다는 바텀이 더 의미 있으니까 바로 버렸습니다 아 이거 못참겠는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댐 가도 되겠다 이번판 도댐 갈게요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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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질까요? 야 나가도 이기겠는데? 아무튼 좋았습니다 클럽하고 보자 어 지지 어 지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라라 어랍쇼 어 네 까비 아 이거 그부도 죽은듯함 살았나? 살만하지 않나? 어 네 근데 아웃솔이 있어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? 와 까비 진짜 아깝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리진 인쇄킥이나 노틸러스 이렇게 둘 중 하나에 물린 것 같은데요? 방금 좀 무리가 아닐까 어라라 까비 해줘 해줘 어루시아나 거랍쇼 네 아하 오케이 호 아 어 네 좋았습니다 뒤에 있는데요 위에 아트럭자가 혼자 있는데 리신은 왜 왔죠? 어 네 모르겠다 저는 뭐 좋았습니다 전멸 굉장히 쿨하네요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 허허 허허허 해보면 너무 정의 없잖아요 검멸이 아직 없긴 한데? 승격적만 딱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여기서 페페페를 하든 승을 하든 승격적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제발 페페페에서 오래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페페 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페페페임 제드네요 조합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복자 써야겠다 렌에게 위드에서 잘 해주겠죠? 자리면 잘게요 도망가 너무 아파 여러분 라인 당겨져서 나쁘지 않습니다 용랩 찍을 때까지는 그냥 사려야겠는데? 풀피 유지합시다 다이브 당하면 안되니까 상대가 또 점화라서 조심해야되요 상대가 또 점화라서 조심해야되요 블루는 먹어서 다행이다 그럼 네이스 오 배방패 있어서 버틸 만한데? 그래도 조심할게요 조심할게요 물 들어온다고? 그건 아니네요 네 안에 있네요 그냥 사리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? 그냥 사리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? 그냥 사리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? 그건 귀환합시다 바텀이 굉장히 많이 이기는 중 탑은 그냥 파밍하면 될 듯함 대포 먹는 척하면서 갱호흡 이런거 중요하죠 했거든요? 갱호흡 오케이 좋아요 자 혼자 먹어야 돼 여기서 귀환합시다 드브가 어딨죠? 어우 아픈거 봐 경험치만 일단 먹읍시다 6레벨만 찍으면 되니까 저것도 허락하지 않는 잭스의 모습 그건 집 갖다 와야돼 어쩔 수 없음 훌렬매 같은거 있나요 혹시? 다행히 있네요 나와 제꺼야 가장 중요한 김영란 와 좀 아까운데? 아깝다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안왔네요 마사도 죽긴 했겠다 근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운이 좋았네요 이거는 막아야될 것 같은데? 내가? 선체 파기대를 갔구나 1대1은 좀 힘들겠는데 이러면? 화이팅 우리팀 일하고 하기엔 좀 지고 있는 듯함 네 일단 뭐 화이팅이에요 사비 아 좀 아쉬운데? 아이고 이런일이 아 아 대포가 세지는구나 덱스가 있으니까 맞네 선체 파기대로 세지는거 계산을 안했네 분명 죽을피인데 왜 안죽나 했다 덱스가 다른데 갈 수 있는건 아니라서 그럼 아래쪽에서 이기면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요 고맙습니다 와 빠른거봐 타워링 미쳤는데요 네 여기 오세요 아니 그냥 철구만인데? 어떡함 골드를 좀 많이 먹은 듯함 덱스가 골드를 되게 많이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골드를 영향력 생사를 안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고플이거든요 이거는 고플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무리 아닌가 덱스도 아 아 아 아 가끔 쇼 participantly against may pick G s or CTV 액체 잘 컸었는데 나락 가버렸어요. 어느새 나락 가버렸는데요. 정말의 경우는 안갑니다. 아니 갈까? 좀 재밌겠네. 오랜만에 얼곤 카사딘? 얼곤 종말 카사딘 오랜만에 해볼까요? 재밌다 이거. 재밌는데요? 창 들어가. 오 너무 재밌어. 호위. 오 너무 재밌어. 이게 얼곤이지. 장만이 있네요. 어? 또 놓쳤어. 어? 네? 어? 레이클이 왔는데요? 어라? 페테를 보자. 나는. 아 갈게요. 네. 재밌다. 흐흐흐흐흐. 되지?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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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